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초간단 영어회화 문장 30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자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 30개의 문장이 나와 있어요. 딱 보시다시피요. 네, 모든 문장이 다 새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할 때도 짧게 대답한다든지 짧게 질문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굳이 길게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 짧게 자신있게 의사소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어떤 문장들 나오냐? Does that matter? Never mind that. I wonder why. It will take months. 뭐 이런 문장들 나와요. 천천히 한 문장씩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첫 번째 문장은요. A few times L.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배워보지를 않았는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F-E-W라고 하는 few. 이 녀석은 좀 뭐랄까요? 영어 한 초급에서 중급 넘어갈 때쯤 꼭 아셔야 되는 녀석들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이 few를요. few, 거의 없음. a few, 조금 있음. 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저는 안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 다른 데서 영어 공부하실 때 few도 배우고 a few도 배울 수 있는데 few는 잊어라. 네, few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a few, 이 두 단어를 하나의 세트처럼 외우세요. a few 뭐냐면요. 조금이요. 조금. 뭐, 뭐, 나 친구가 조금 있어요. 뭐, 나, 어, 내가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집에 컴퓨터 몇 대 있어요. 나 저기 몇 번 가봤어요. 와 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거 이야기할 때 우리 a few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a few. a few.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뒤에 times를 붙여서 a few times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입국 심사할 때 미국 가면 이런 거 꼭 물어보거든요. 어, 혹시 미국에 와본 적 있어요? 아니면 미국에 몇 번 와봤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a few times 하면요. 어, 몇 번이요? 뭐, 정확히 몇 번은 아니겠지만 뭐, 한 서너 번 정도 이야기할 때 뭐, 한 대여섯 번 정도 이야기할 때 a few times라고 하면 되거든요. 뭐, 너 축구 경기 실제로 가서 본 적 있어? a few times. 몇 번이요? 너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 a few times. 자, 우리 이제 몇 번? 어, 영어로 딱 안 떠오르시죠? a few times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늘 배운 a few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도 문장 사이에 쏙쏙 넣어서 자주 좀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어,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자면 초보분들,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안 해도 되는데 어, 꽤나라고 하는 표현 좀 quite가 있어요. q-u-i-t-e, quite. 어, 여기 a few times 앞에다가 quite a few times라고 하면요. 어, 꽤나 많이. 어, 꽤나 몇 번이니까 꽤나 많이. quite a few times. 이 네 단어로 된 표현은요. 네, 영어 같은데 참 많이 나와서 그냥 한번 듣고 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a few times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해볼게요. 몇 번이요? 네, 그 밑에는요. it's a mistake. 옛날 때 우리 TV에서 my mistake. 뭐, 이런 홍사범씨인가? 홍... 아, 모르겠네. 어, 어쨌든 이 mistake 가지고 개그를 했던 게 아주 옛날, 한 25년 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이 mistake라는 말은 실수 내지는 어떤 사고 같은 걸 이야기해요. 뭔가 꽝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어, 뭐랄까요? 실수에 의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다가 커피를 들고 간 사람을 톡 쳐서 커피 잔이 팍 쏘어져, 쓰러졌어요. 우리 그때 뭐라 그래요? 어,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요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 그게 의도치 않고 일어난 일이에요. 실수여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이 mistake라는 단어 어,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실수가 mistake니까 어, 실수를 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실수다? 네, 그렇게 정확하게 주어가 특정되지 않는다. 너, 걔네 이것저것 특정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it이죠. 그래서 it's a mistake 하면요. 어, 죄송해요. 이거 실수였어요. I'm sorry. it's a mistake. 요런 식으로 문장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수월하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어, 그거 실수예요. it's a mistake. it's a mistak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does that matter? 라는 문장이 있고 이 matter 배웠던 적이 있어요. 어, 이 matter 같은 경우가 실제로 잘 안 외워지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matter가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 보통 중요하다. 내지는 어떤 게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1년 정도 됐나요? 2년 정도 됐나요? 미국에서 막 어, 흑인들 막 인권 운동하면서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해요. black lives matter 라고 하는 거 막 들고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 흑인의 lives 어, 생명도 matter 중요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이 matter 활용해서 뭐, does it matter? does that matter? 등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 혹시 문제되나요? 그게 중요한가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제가 방금 여러분께 어, few랑 few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few 모르셔도 돼요. 어, 모르셔도 돼요. 혹시 그거 문제되지 않나요? 아니면 어, few만 알아도 괜찮아요? 등과 같이 여러분이 어떤 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뭐, 아니면 우리가 저기 가정에 그, 뭐죠? 소화기 소화기 같은 거 있는데 아, 이거 조금 오래 됐는데 이거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나요? 등과 같이 물어보고 싶을 때 Does that matter?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어, 이거 그거 문제 되나요? 그거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할 때 쓰실 수 있는 문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Does that matter? Does that matter? 네, 그리고 그 밑에는요 어, I was worried 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 worry 하면요.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worry 아, worry가 동사로 걱정하다 라고 쓰이는데 이 worry를 뒤에 y를 없애고 i, e, d를 붙여서 worried 아, worried 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용사로 걱정하는 걱정되는 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아, 나 걱정했잖아 걱정했었어 와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들 많죠. 네, 우리 영어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연락이 안 돼요. 누군가가 밤이 늦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연락 좀 하지 걱정했잖아 걱정 지금은 안 해요 풀렸습니다. 왜요? 얘가 지금 내 눈앞에 왔거든요. 아니면 통화 안 되던 녀석이 통화가 됐어요. 그럴 땐 걱정 끝났어요. 그러니까 야, 걱정했잖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 was 가 되고요 걱정했다 worried 가 됩니다. 그래서 아, 나 걱정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i was worried i was worried 네, 첫 번째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나왔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내 걸로 만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close the door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문장 나와있죠. close 뭡니까? close 닫다요. 열다 뭐죠? open close the door 누가 문 열고 왔어요. 가끔 식당 가면 그런 사람 있죠? 어우, 추운데 문 열었어요. 나 식당 문가 자리에 있는데 그럴 때 please close the door 얘기해주시면 되겠죠. 잘 모르는 사람이면 앞에다가 please 붙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친한 사람이면 그냥 close the door 야, 문 좀 닫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따라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 네, 요게 이제 동사가 문장 앞에 오면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좀 안 친한 사람한테는 please 정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요 is it slipping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sleep 자다잖아요. sleeping 하면요 자는 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 혹시 자니? 라고 물어보려면 are you slipping? 이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아들 자는지 물어봐요. is he slipping 내지는 he 자리에다가 이름 넣으면 되죠. 뭐 John이요. 이름이 is John slipping 하면 John 자요 와 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자는지 그녀가 자요 is she slipping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자요 is he slipping 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 사람 자요 is he slipping is he slipping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I will catch up 자 이 이 캐치업이라고 하면 우리 캐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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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 그 감자튀김 찍어먹던 캐치업 이랑 비슷하게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냥 캐치업 캐치업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캐치랑 업이 하나의 세트로 어 활용이 되어서 이 캐치의 원래 뜻이랑 조금 조금 달라져요. 우리 캐치하면요. 어떤 거 잡다 란 뜻이에요. 어 그 예전에 영화 있었거든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캐치 미 if you can 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캐치미 날 잡아봐 if 만약에 you can 네가 할 수 있으면 이었는데요. 공 던져서 받고 뭐 사람 잡고 이거 캐치거든요. 근데 캐치에서 업한다 어떤 뜻이냐면 따라잡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누군가 진도를 앞서 나갔어요. 따라잡아야 돼요. 따라잡는다고 할 때 캐치업 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진도가 이만큼 나갔어요. 따라잡는 거 캐치업이에요. 누가 뭐 예를 들면 같이 산책하는데 저기 앞에 있어요. 어 나 금방 따라갈게 따라잡을게 캐치업 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할 때도 어 나 금방 캐치업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I will 붙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내가 미래에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따라 못 잡지만 얼른 해서 I will catch up 하면 나 따라잡을게 라는 문장 정도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I will catch up I will catch up 그리고 그 밑에는요. I already paid 아주 쉬운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녀석들이에요. 자 already 하면요 자주 나왔죠. 이거 already 이미예요. 이미 이미 paid paid 는요. P-A-Y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제로 페이 뭐 이런거 많이 있어요. 페이는 돈을 내다 지불하다 라는 뜻인데요. paid 하면은 과거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I already paid 는요. 어떤 뜻이 되겠어요. 나 이미 돈 냈어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랑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그 사람 화장실 갔을 때 아 오늘 내가 사야지 하고 냈어요. 그랬더니 어 야 이거 내가 계산할게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어 그거 이미 내가 냈어. 그게 I already paid 에요. 아니면요 어 뭔가 친구랑 어디 놀러가기 위해서 뭐 표 같은 걸 샀어요. 아니면 같이 먹기 위해서 음식 같은 걸 샀는데 친구가 어 돈 내야지 돈 내야지 하면 어떡해요? I already paid 내가 이미 냈어. 아니면 우리가 뭐 어디 입장 같은 거 하는데 누군가 앞에서 그 표검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 죄송한데 손님 Sir 돈 내시겠어요. 입장에 얼마입니다. 하면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 저 이미 돈 냈는데요. 라고 그 사람한테 따져 물어야겠죠. 어 그때 I already paid 라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불이익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저 이미 돈 냈어요. I already paid I already paid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이 띵 하고 원스톱 커리큘럼 이거 나왔는데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어 요거 좀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한 1분 정도 건너뛰시면 될 것 같고요. 1분만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영어 교실이 오픈했죠. 네 친절한 영어 교실에서는요. 여러분이 영어 기초부터 영어 중급 레벨까지 쭉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공부해야 될지 저거 공부해야 될지 언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못 찾으시는 경우들 많은데요. 우리 친절한 영어 교실에서는요. 딱 레벨이 있어요. 내가 딱 100강을 들었는데 100강 딱 들어보니까 어 알겠어 하면 120강 가세요. 120강 가셔서 어 모르겠어. 그럼 110강 다시 돌아가요. 어 여기서부터 알겠으면 110, 111, 112 순서대로 쫙 180강까지 들으시면 되는 원스톱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영어 단어 패턴 회화 문법에 걸쳐서 모든 분야를 딱 레벨에 맞춰서 날짜별로 다다다닥 들어오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늘 보이시는 7권의 책이랑 같이 아이고 문구워라 같이 하고 있고 다음 짠 가볼까요? 어 많은 분들이 커리큘럼 물어봐 주시는데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 우측 상단에 있는 보라색깔 버튼 누르면 그 커리큘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많이들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정리해놨거든요. 문법상은 요정도까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를 꽉 다지고 싶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책 가지고 한번 배운 다음에 다시 안 배워도 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나 요런 것까지는 이제 우리 알고 있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동명사 오늘 배우는 few, little, all, every, two, either 이런 것도 배우고요. 뭐 수동태, 과거, 분사, 현재 완료, if, 가정 요 정도까지 현재 되어 있어요. 네 나중에 조금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댓글이나 어 동영상 설명란에 있고요.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저희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당연히 유료이고요. 많이 많이 찾아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올해는 진짜 제대로 영어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장은 it might rain 이요. might 뭐죠?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이 might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a-y may의 과거형입니다. 쌤 may도 모르겠는데 무슨 might입니까? 네 맞아요. 우리 할 수 있다 can 과거형 뭐죠? could 있었어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may의 과거형이 might고요. may랑 might랑 굳이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it might는 쓰임이 크게 널리 쓰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또 우리가 초보레벨에서 배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배워보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might라고 하는 것이 might 뭐 무엇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도 뜻이에요. 확신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뭐 여기도 그렇죠. it might rain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아마도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확신의 단계가 야 비구름 몰려오는 거니까 야 비 무조건 오겠다. 아니면 나 오늘 아침에 비 온다고 뉴스에서 들었으니까 비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 비가 아 올지도 잘하면 모르겠어. 뭐 요 정도로 얘기하는 건 확신 단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 뭐든 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might를 써요. 그래서 어 아마 비 올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it might rai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might는 어떻게요? 한 번 들어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따라하고 넘어가 볼게요. it might rain it might rain 이렇게 한 번 보는 거랑 안 보는 건 좀 달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어? 익숙한데? 그때 좀 더 잘 세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들도 이렇게 탁탁 던져드리는 거고요. it was interesting 이라는 문장 있습니다. interesting 뭐였죠? 어 interesting 흥미있는 재미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뭔가 ing 붙여서 동사에 ing 붙인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재미있는 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it was 니까요? 과거형이에요. 어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물어봐요. how was the party last night? 지난밤에 있었던 파티 어땠어? 아니면 뭐 너 친구들이랑 놀러갔던 거 그 영어 어땠어라고 하면 우리 그냥 흔히 재미있었어. it was interesting 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어 그냥 단순한 우리 small talk 미국 사람도 이거 많이 하는데 뭐 어땠어? 좋았어? 뭐 어땠어? 좋았어? 이런 거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냥 말이 끊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어 재미있었어? 라고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 가장 모험 답안 중에 하나가 it was interesting it was interesting 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요 is everyone okay?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상한 거 좀 찾아보실 수 있나요? 어 everyone은요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everyone 다들 이요 다들 어 예를 들면 10명에서 어디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 어 10명 다 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 everyone 내지는 everybody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 명이면 주어가 여러 명이면 동사를 그죠? 복수 형태에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쟤네들 they are 이라고 쓰잖아요. 우리들이요? we are 이라고 씁니다. 근데 왜 everyone is 를 썼어요? 네 그냥 이런 거는 어 내가 예외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 친절한 영어교실 설명드리면서 뭐 every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every에 대한 문법 사항도 설명을 해드리지만 결국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입에 붙으려면 자주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is everyone is everybody 아니면 everyone is everybody is 를 내 입으로 수십 번씩 되새김질 해보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뭐 단순지 복순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은요 모든 사람 다들 괜찮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빵 쳤어요. 다 괜찮아요. is everyone okay? 라고 물어봤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이 is를 좀 눈여겨서 봐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다 괜찮으세요? is everyone okay? is everyone okay?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never mind that 이란 말이 있어요. never mind mind은 뭐죠? 어떤 거 신경 쓰다 내지는 어떤 걸 꺼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never 붙었습니다. never 결코 절대 하지 마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never 결코 절대 mind 속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실수했어요. 너무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때 never mind that 그거 너무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한테 누군가가 내가 좀 호의를 베풀었더니 너무너무 고맙대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아유 아유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never mind that 이요. 그래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누군가 얘기했을 때 양쪽에다 다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never mind that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hat 빼고 never mind 라고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아유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never mind that never mind that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just forget it just forget it 이거 친구랑 있을 때 많이 쓸 수 있겠죠. just는요 그냥 단지에요. 뭐 이것도 뜻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단지라고 쓰였고요. forget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거 그냥 잊어버려. 친구가 저 옛날 때 군인일 때 저희 이제 군인일 때 일병 이등병 일병 있잖아요. 일병에서 제일 이제 그 개월수가 높은 짬이 많이 찼다고 하는데 개월수가 높은 사람이 왕고가 돼서 걸레를 빕니다. 걸레를 막 빨아가지고 이제 애들 야 걸레빨 테니까 다 들어와 하면 부르면 애들이 와서 걸레를 다 깨끗하게 짜요. 걸레 치약 같은 걸로 빠는데 어쨌든 그거 빠는데 제일 이제 밑에 있던 후임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막사 뒤편에 가서 혼자서 주먹을 애가 얼굴도 이만큼 컸거든요. 큰 애가 주먹을 여기다 놓고 허허허허 울고 있는 거야. 여자친구한테 차인 건데 그럴 때 아 그냥 잊어버려. just forget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 뭐 불합리한 일 당했다 건지 아니면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우리 그냥 아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just forget it 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요. you may begin 있어요. 자 아까 우리 might 배웠는데요. might가 may m-a-y 의 과거형이라고 했죠. 자 이 may요. 우선 여러분 두 가지 뜻만 알아두겠습니다. may 첫 번째 뜻 어 무엇 무엇 읽지 모른다. might랑 비슷하죠. 네 뭐 읽지 모른다. 좀 확신 없을 때 might 어 may 확신 없이 추측할 때 있잖아요.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 이런 거 might랑 비슷한 may 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may랑 might 공유하고 있는 뜻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요. 허락의 뜻이 담겨있어요. 어 해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도 돼요. 어 계속하셔도 됩니다. 라고 어떤 거 허락할 때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서 딱 정장 있고 발표 자료 뛰어넣고 발표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앉아서 대빵에 앉아서 어 you may begin 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may가 허락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어딘가 가서 어 시작하셔도 돼요. 어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you may begin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아주 적절한 말이다.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you may begin you may begin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 can't stan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탠다면 우리 뭐죠? 일어서다요. 스탠드업 일어서세요. 자 근데요 이 스탠드가 뜻이 좀 많아요. 한 열댓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어서다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어떤 걸 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서 있으면 일어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아파요. 근데도 계속 서 있으려면 참아야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누워있는 거나 앉아있는 게 편해요. 서 있으면 불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탠드는 어찌 보면 서 있는 것을 불편한 것을 참는다는 의미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I can't stand 하면요. 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라는 일차원적인 뜻도 있겠지만 이렇게는 거의 안 쓰입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 있어요. 아 나 진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옆집에서 저기 막 찡찡찡 계속 공사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여자친구가 나를 정말로 정말로 화나게 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I can't stand 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뒤에다가 뭘 못 참는지 설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하다가 있잖아요. 말하다가 야 나 근데 진짜 못 참겠다. I can't stand I can't stand it 나 그거 더 이상 못 참겠어. 요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I can't stand I can't stand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often travel 자 이 OFTEN은 어떤 뜻이냐면 자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자주 라는 뜻을 이제 읽을 때 보통 often T가 있으니까 often 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미국 영어에서는 often T 무금으로 발음해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I often travel 누군가가 우리한테 평소에 뭐 하세요? 물어보면 평소에 취미가 뭐세요? I often travel 저 종종 여행합니다. 뭐 요런 식으로 대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ften 종종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저 종종 여행해요. I often travel 이라는 문장까지 한번 배워 봤습니다. 뒷장 가볼게요. 네 뒷장에는요 choose one person 이라는 말이 있어요. choose 하면 뭘까요? 어떤 걸? 선택하다 라는 말이 바로 choose 에요. choose choose one person person은요 사람 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one person 하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요 two person 뒤에 s 붙여서 two persons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면 persons 내지는요 people 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 그냥 저 밖에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persons 내지는 people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 너 파트너 할 사람 한 명 골라봐 아니면 뭐 하나 골라봐 라고 할 때 choose 라는 동사 쓰시면 되겠고 어 한 명 골라보세요. choose one person 이라는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choose one person choose one person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can you drive 라는 문장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어 혹시 운전할 줄 알아? 라고 가끔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네 누군가한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운전면허가 있는지 뭐 나 대신 운전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아주 쉽게 can you drive 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드라이브 가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drive 자체가 동사 형태고요. 어떤 걸 운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 운전할 거 딱히 뭐 있습니까? 자동차 밖에 없죠? can you drive 하면 운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can you drive can you driv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we are still you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still은요 여전히고요 young은요 어 어린 내지는 젊은 이라는 뜻이에요. young의 반대점에 서 있는 단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old 어 나이든 어 좀 뭐 시간이 많이 지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old가 있고요. 어 우리 여행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언제 여행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를 공부하시는 굉장히 많으신 많은 분들의 꿈 그러니까 수건 사업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여행 한번 제대로 갔다 오는 거예요. 어 저는 사실 패키지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여행 해외여행 가본 게 21살 때 비행기 티켓만 끊어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한 40일 정도 있다 왔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직접 여행해서 직접 가는 여행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다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조금 돼야 돼요. 어 그리고 지금 저랑 배우고 있는 게 다 이해가 되시고 내가 이걸 말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때 가셔서 누군가랑 새롭게 만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뭐 얘기하다가 우리 여전히 젊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실 때 we are still you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죠. still 하면 여전히라는 뜻이고요. 우리 여전히 젊습니다. we are still young we are still young 좋습니다. 나이 드는 건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이제 뭘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진짜 나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도전하면 뇌는 우리 몸처럼 빨리 나이 들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는요 he left early 이 left란 단어도 몇 번 보시니까 좀 익숙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left는요 떠나다라고 하는 leave의 과거형이에요. left 하면요 왼쪽 의라는 뜻도 있죠. right left 하잖아요. right left left 하면 왼쪽 의라는 뜻도 있지만 떠났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he left early 하면 그 사람 일찍 떠났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he left early he left early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I remember that 있어요. 뭔가 친구를 만났어요. 저도 외국인 친구가 옛날 땐 정말 정말 많았었어요. 저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학교에 저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진짜 많았는데 못 만난 지 다들 오래됐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근데 걔 중에서 친했던 싱가포르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기도 하고 뭐 동남아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 친구가 한국에 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지 오래됐죠. 이제 그렇게 친구들이랑 만나면 옛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막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기억이 날 때 Oh I remember that 나 그거 기억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볼까요? 나 그거 기억해 I remember that I remember that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They don't care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care 하면 어떤 뜻이죠? 네 이 care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옛날 때 외국에 오바마 care 이런 게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번 정부 들었을 때 문제인 care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care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걸 돌보다 내지는 돌봄이라는 뜻이 제일 많이 쓰여요. 어 근데요 I don't care 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돌보지 않아? 뭘 돌보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신경 쓰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아 난 뭐 상관 안 해 라고 이야기할 때도 care 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상관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y don't care 걔네들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써 뭐 예를 들자면 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야 우리 여기 과자 엄청나게 많은데 야 몇 개만 먹자. 야 너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해. 야 쟤네 신경 하나도 안 써. they don't care 뭐 아니면 우리 야 여기 야 여기 수영장인데 수영장이나 수영이나 하자. 야 여기 호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아이 쟤네 신경도 안 써. they don't care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는 문장이 될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걔네들 신경 안 써. they don't care they don't car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arrived late 이란 문장이 있고요. 이 arrive는요. 아까 우리 알아봤던 leave 떠나다 라는 거랑 이제 반대점이 있어요. leave 떠나다 arrive 는 도착하다 공항 가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표 탁 나와 있는데 출발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 departure 라고 써있고 도착이라고 하면 arriver 이라고 써있어요. 도착인 거죠. 이 arrive 도착하다 명사형 arrival 이라고 쓰여있어요. 뭐 나중에 한번 가시면 보시고요. 과거형은 그냥 여기다가 d 붙여가지고 arrived 가 된 거예요. 이 뒤붙여서 그래서 I arrived I arrived 하면 나 나 늦게 도착했어 정도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 과거형태에 대해서 말할 때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I arrived late I arrived lat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letter decid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동안 이 세 단어로 된 초간단 영어회화 강의 하면서 여러분께 let 으로 시작하는 문장 한 번씩 가져다가 알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let me let me think let me check 뭐 이런 거 let me see 이런 표현 많이 했는데요. let 느낌 아직 살아 있으십니까? 이 let 은요. 누가 어떤 거 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 아니면 어떨 땐 누가 하게 좀 허락하는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let it go 아니다. let it be 부터 설명할까요? let it be 노래 있죠. 비트즈에 let it be let it be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let it be가 뭐냐? 비동사가 뭡니까? 비동사 어떤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상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it 그것을 let 그냥 있게 두라는 거야. 인생에서 실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실현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좋은 일이 찾아와요. 너무 기뻐해서 너무 까불지 말고 let it be 그냥 있는 그대로 be 있는 그 상태로 let do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들 많이 보았던 그 겨울왕국에서 let it go let it go 이 노래 있잖아요. 뭐냐면 그것도 뭔가 인생에서 뭐가 오면 날 떠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다 헤어져 봤잖아요. 그죠? 붙잡으려고 붙잡으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별로예요. 별로예요. 갈건 어차피 날 떠나갑니다. let it go 그냥 가게 두세요. 요게 바로 let it go예요. 여기서 let her decide 라고 되어있는데요. her은요. 그녀가 그녀를 decide decide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녀가 결정하게 합시다 해요. 어 야 딸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 친구가 있어요. 걔가 어디 갈지 말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그 사람이 그녀가 결정하도록 둡시다. let her decid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 let 느낌 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let her decide let her decid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I want another 여러분 another 뭡니까? another 또 다른이에요. 그리고 제가 뒤에 가로치고 빵빵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보통 이 문장은 이렇게만 쓰셔도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괜찮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또 다른 뭘 달라고 예를 들면 이제 바 같은데요. 술 마시다가 I want another beer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I want another drink 마실 것 또 다른 다른 마실 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뭘 먹다가 아니면 어떤 걸 쓰다가 나 다른 거 하나만 더 주세요. 다른 거 하나 주세요. I want another one 이라고 하셔도 돼요. I want another one 다른 것 좀 하나 주세요. 아니면 I want another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I want another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nother 하면 또 다른이구나. 내가 어떤 거 다른 거 원할 때 I want another 이쪽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따라 해볼까요? I want another I want another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 wonder why 이거 노래에 I wonder why I wonder how I wonder where they are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웨스트 라이프의 노래였나? 거기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I wonder wonder 하면요. 어떤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지는 또 어떤 것 때문에 놀라는 것도 wonder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why 는요. 뭐예요? 왜 왜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 나 그 왜인지가 참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I wonder why 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wonder why I wonder why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find somebody els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somebody someone 그러니까 아까 everyone everybody 다 모든 사람들 이었잖아요. somebody someone one이랑 body랑 비슷한 뜻인가 보죠. 그죠? some은 어떤이요. 그래서 그냥 somebody 하면 누군가요. 누군가가 왔어요. 어?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거 놓고 갔더라. 그냥 다 somebody거든요. else 는요. 너 다른 내지는 또 다른이에요. 이거 언제 많이 쓰이냐면 우리 주문할 때 식당에서 주문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또 다른 그죠? 어 anything else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쓰는 else예요. 그래서 somebody else 는요. 다른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특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somebody else 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아 미안해. 미안해. find somebody else 또 다른 누군가를 좀 그냥 찾아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mebody else find somebody else 다른 누군가를 찾아봐. 미안해. I'm sorry. I'm busy. 나 바빠. find somebody else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find somebody else find somebody els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t will take months 네. 자 요거 take가 나왔고 뒤에 months 어쨌든 몇 달이 되는데 month 하면 달이죠. one month 한 달 두 달은요. two months 뒤에 s 붙여서 two months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take 뒤에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it will take months 하면 그거 몇 달 정도 걸릴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몇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it will take hours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 우리 배운 편 하나 넣어볼까요? it will take a few hours a few 뭐예요? a few 그죠? 조금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a few times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a few hours 하면요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it will take a few hours 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t will take months it will take months 좋습니다. 다음 주장이에요. 자, 이제 두 문장밖에 안 남았고요. 첫 번째 문장은요. life is great 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옛날 때 그거 아세요 혹시? LG가 왜 LG인지 아세요? 어, 네. 그 거스러 올라가면 LG가 옛날 때 원래 금성이었어요. 금성사 금성 어, 금성 그 그래서 이 금성사를 영어로 바뀌다 보니까 럭키 맞나? 럭키 골드가 또 또 지나왔잖아요. 럭키 골드도 지나왔고 그 럭키 골드를 이제 럭키 골드인가요? 럭키 금성이었나요? 뭐 럭키 골드였나요?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에다 팔려다 보니까 그 앞자만 따서 LG라고 하다가 그게 해외에서 LG가 이제 대박났던 광고가 Life is good 어, L, Life is good 해서 대박이 나서 아직도 LG도 Life is good이라고 알고 있는 해외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뭐 어쨌든 그거랑 비슷한 표현이죠. Life is great 제가 요거 하면서 뭐, Life is 뭐 있었죠? Life is short 인생은 짧아요 요런 것도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제 가끔 기분 좋을 때 여행가서 아, 참 좋네 Life is good 내지는 Life is great 요런 식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Who owns it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어, Who 누가 own 하면 O, W, N은요. 소유하다 own이에요. 다시 한번요. O, W, N own 같은 경우는요. 소유하다 라는 뜻이에요. 네, 어, 예를 들자면 집 어떤 사람이 소유했어요? 우리 보통 소유라는 말은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을 줘요. 영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다 have 보다 have가 물론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만 뭐 땅 자동차 집 뭐 건물 뭐 어떤 그런 것 같은 거는 보통 우리가 소유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own이 되겠고요. 앞에 Who가 붙었습니다. 누가 Who owns it 해서 이거 그거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라는 문장까지 해서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알차게 30문장 정도 배워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어, 한 다섯 문장 정도 만 외워서 써놓고 내 걸로 만드시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 오늘도 좀 복습하시고 네, 내일도 복습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복습 많이 해야지 어, 영어 잘 잘 늘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영어 들어주셔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